안녕하세요. 디즈니 팬 여러분들 악뮤 세연입니다. 오늘 저는 여기 덕수궁 석조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서울 투어 중인 미키와 친구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수궁을 소개하고 디즈니 라푼젤의 수록곡 내 인생 언제 달라질까를 새로운 버전으로 불러볼까 합니다. 미키와 친구들과 함께한 뮤비는 잠시 후 디즈니 소셜 채널에서 공개 예정이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그럼 곧 영상으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